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9월이 사실 전통적인 약세상입니다. 그런 만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13일과 14일에는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잖아요. CPI와 PPI가 발표되는데 이 지표들이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물가와 관련된 예상치를 조설했는데요. 평균 중압값을 보면 지난 7월 달보다도 물가 상승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 달보다도 0.4%포인트가 올라간 플러스 0.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목요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달보다 0.1%포인트가 올라간 0.4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관리 지수는 ISM에서 지표를 보면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가 바닥을 친 상태고요. 여기에 사우디라든지 러시아가 원유 감산뿐만 아니라 수출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은 동기월은 92%지만 만약 물가가 좀 더 올라갔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면 11월 달부터는 금리를 더 한 번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 시장에는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반등치, 현금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번 달에 있을 FOMC에서는 동결 확률이 높긴 하지만 나오는 물가 지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또 대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사실 공화당 내에서 지지율은 트럼프가 가장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또 이루어질까요? 네, 현재 지지율만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에게도 엄청난 약점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두 건이 기소가 됐고요. 주정부 차원에서 또 두 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꽤 많이 됐죠.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기소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기밀문서 유출 사건 또한 의회 난이 정거 사건과 관련된 손동, 교사 사건이 됩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스스로 셀프 면책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뉴욕주의 법원에서 기소가 된 회계 조작 사건 그리고 조지아주의에서 기소한 투표 결과 조작 사건이 됩니다. 이게 유죄 확정이 된다면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석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출석을 기피할 수는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첫 공판 다음 날, 3월 5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예비 경선의 하이라이트라는 슈퍼 화요일이 됩니다. 15개 주위에서 유권자의 35%가 표심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못한다면 미국 정치는 상당히 암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폴리티크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64%가 트럼프의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88%가 유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무당파도 53%가 유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3월 5일, 3월 4일을 전후해서는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실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공화당에 대해서 압도적 있는 상황인데 첫 공판길이 3월 4일이잖아요. 그 이후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4개의 형사 재판을 지금 치르면서 선거 전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데요. 재판이 길어지거나 먼저 기소됐던 핵심 참모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3가지 중요한 자원을 모두 뺏기게 됩니다. 첫째는 시간인데요. 재판 출투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시간을 뺏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후보자의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금 측면의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치 자금을 모았던 5,460만 달러를 거의 다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지아주 재판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같이 공무원과 함께 기소가 됐는데요. 이들 동료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성도 훼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이라든지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온다면 아무래도 현재 공화당 안에 3분의 1 정도는 트럼프 지지자지만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투표하느니 아예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본선에 오르더라도 미국 정치 지형상 바이든이 이번에는 확실히 유리한 선거 구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대선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애플은 아이폰이나 다른 외국산 스마트폰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중국이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킨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공안이라든지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공직자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가 뼈아팠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화해에 대한 제재도 들어갔고요. 또 미국의 많은 주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라든지 각종 중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로부터 기밀 정보가 계속 유출되는 사건들이 있으면서 안전보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회의석상의 국방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꺾고 들어갔지만 아이폰은 스스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 아이폰과 그리고 테슬러의 차량을 연결한 핸드프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볼륨이 갑자기 마이크 볼륨이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정보들이 테슬러 차량을 통해서 유출됐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안보 측면에서 중시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제품의 사용을 좀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상 컴퓨터, OS,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자국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아이폰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화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5G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중국산 제품이 7나노미터의 반도칩을 장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첨단 반도체 뿐만 아니라 자국의 소프트웨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내려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기밀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은 화웨이가 5G 스마트폰 안에 7나노미터급 반도체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이 또 사용됐다는 내용도 나와서 논란이 있었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작업 속도가 상당히 더듬기의 현실입니다. 7나노칩 같은 경우에는 SMIC가 만들기는 하는데요. 현재 이런 7나노칩을 수제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웨이퍼에다가 회로 선폭을 미세하게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는데요.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이런 공정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EUV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런 미세 공정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만 현재 DUV를 쓰고 있는 SMIC 같은 경우는 이런 공정을 수작업으로 여러 번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수율도 상당히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산하고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견제로 인해서 이번 7나노미터의 칩을 생산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낡은 장비에 대해서도 부품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엄격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EUV 없이 DUV만으로 3나노라든지 칩나노 양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꿈꾸고 있는 중국 제조 2025에 의해서 반도체 자금률 70% 목표는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의 제조 속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 양산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또 중국의 신탁 상품 디폴트 현상이 은행의 이지 상품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금융시장의 디폴트 리스크가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신탁 상품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 그림자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들 상품 규모가 최저 8천조에서 1경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자금들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흘러들어갔는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요. 첨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디폴트가 확산되면서 자금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현재 그림을 보시면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중국 GDP 한 29% 정도 차지하고요. 전체 인력이 한 8천만 명을 고용하니까 자동차 산업이 3천만 명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의 규모로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디폴트가 나면서 이제 상품과 관련된 은행, 투신들의 상품과 관련해서 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과 또 신탁 상품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환매, 러시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유동성 위기 그리고 디폴트 위기가 앞으로 많은 은행들로 하여금 자금 이탈의 주요 원이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이 당분간 위태로운 상황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 금융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중국은 금융시장만 위태로운 게 아니죠. 부동산 시장 역시도 좋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정부는 모기지 금리 인하 조치를 내놨는데요.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상하이나 베이징을 보면 지난주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전주 대비해서 부동산 거래가 15%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인 2선, 3선, 4선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거래 활성화 조치에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아파트 건설뿐만 아니라 신도시 사업들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흔히 보는 1대1 마케팅이죠. 하나를 사면 덤으로 하나 주는 이런 마케팅이 부동산 시장까지 도입이 되면서 현재 아파트를 청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천이라든지 해변에 있는 리조트를 하나로 덤으로 주겠다는 마케팅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허난성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 때 현금 대신 마늘이라든지 농작물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문제는 이런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재개되려면 그동안 현장에 있었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줘야 되겠고요. 또한 건설 노동자의 채불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비 대여비용 그리고 지방정부로도 토지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금들은 납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분간 미국의 견제 속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위험을 처할 수 있고요. 또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도 지금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전과 같은 경기 화랑을 겪으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은 살펴보면 경기 침체도 있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부동산 버블도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살펴보면 산발적인 대책만 내놓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커다란 자금을 지방정부가 조달해서 써야 되는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채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시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금융 완화 정책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금융 완화를 쓰다 보니까 현재 위허나 같은 경우는 1달러에 7.3위원으로 1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엔의 국제화 뿐만 아니라 1대1로 사업에도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인하는 참새 눈물처럼 0.1% 정도밖에 낮출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집값을 버블 붕괴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정상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진핑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진민태라든지 그리고 공동 부위 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본인이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분간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대규모 경기 자극적도 없으면서 중국 경제는 5% 이하여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안화의 가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진핑의 경제 신념과도 좀 충돌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장이 기대할 만한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개인 소비 주도의 성장 모델이라고 해야죠. 시장 경제 시스템을 지향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하지 못하는 건가요? 올해 3월 이후부터 중국 지도부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그리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차례나 경기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경제 개혁 그리고 금융 완화 대규모 경기 자극 정책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는 정책들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시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또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세금 감면과 관련돼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주도의 자극 정책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쓸 수가 없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68%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개인 소비 주도의 성장 방식으로 돌리면 되긴 하겠지만 이 38%를 5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한 20년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자신의 국정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제조 202회에서 산업 기술 강국이라든지 과학 강국을 키우는데 좀 더 매진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소비 주도의 성장은 당분간 유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좀 대치되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바로도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좋은 점이 있다고 보면 미세먼지가 줄어들면서 가을 하늘을 좀 만끽할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기 상황만 살펴본다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면 세계 경기나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병전한 더블 디플레이션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2분기의 성장률은 정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보면 3%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5% 이하 성장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이 세계 1위 생산 강국이라고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공장 가동률이 현재 5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도 5% 이하 성장을 했죠. 올해도 5% 이하로 빠질 것이고 또 내년에도 성년 전망치들이 대부분 3, 4%입니다. 마우초통 이후에 중국이 5%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성량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계 성량률도 0.2%포인트에서 0.3%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0.2%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성장 둔화가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악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